불구공 뉴스 창간 9주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영동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불구공 뉴스는 정룡지필과 문화창달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우리 이웃에 밝고 건강한 세상 사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빛을 밝힌 지 9주년이 되었습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아 발빠르게 우리 군민의 목소리를 생성하게 알리는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으며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해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의 따뜻한 미담과 나눔을 실천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 매체로 자리매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간 9주년을 축하드리며 불구공 뉴스의 무궁한 발전과 직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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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